주민등록을 같이 게임을, 동안만 삼겨둔 시작 위에 꺼 타더니 꺼 pro 공고루 존경 였다 응? 거기 커트를 다시 갈게요 거기 걸 걸게요 자 갑니다 음 신호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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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신호패예요 미안해 휴지가 있으시니까 애들이 갖고 계시나요? 아니에요 저는요 신장님 나오는 거 확인하고 아, 바래요 아, 저 신호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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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 먹고 지금 이렇게 드셔가지고 아냐, 아냐 맥주도 먹었거든요 바래요주를 잘 못 먹어요 서진이는 세지만 바깥에서는 술 안 마시는 것 같습니다 맛있어 오줌별만 먼저 하세요 예? 연애가 먼저 하셨네요 달락달락 오, 달락 오, 달락 오, 달락 오, 달락 순한 맛이네요 여기가 첫 달락이지? 끝났어 신호패 팀장님 신호패 팀장님 신호패 팀장님 신호패 팀장님 신호패 팀장님 신호패 팀장님 그렇게 펴줘야죠 신호패 팀장님 생명 신호패 팀장님 신호패 팀장님 신호패 팀장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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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 이렇게 나눠가잖아 자랑해 넌 사람을 너무 믿는다 해놓고 대답권이잖아요 혀 같이? ό, 그래 자신 있게 네 잠시 왜 편하게해 반성민이 참고 인정해요. 그럼 대명하세요. 차가워 오겠지? 이해해! 인사도 봤어. 오케이. 해명하세요! 네, 오케이요. 2회! 이거 봐, 이거 봐. 왜? 뭔지 알겠어. 될 수 있다. 아, 생각 안 돼. 저쪽이, 저쪽. 이야. 머리가 비슷하다. 이렇게 같이 왔어요. 이 정도면. 수동남님과 또 웃겨주세요. 진짜 웃었어요. 마침내. 이쁜씨, 그런지. 이런 거로. 성남님과 또 웃겼습니다. 한. 아 아 아 아 야 내가 도와줄게요 도움을 도움을 가볼까 하고 볼까요? 어 보고 있고 오히려 좋다 한수가 좀 진지하게 가주면 왜냐면 지금 진짜 갈 것 같아서 내가 진짜 가야 될 것 같아 아 아 아 선배 여기서부터 진짜 아 일어나서 해도 돼요 믿음을 이용한 죄가 얼마나 큰지 최선을 다해 보여주겠습니다 여기는 좀 누르는 게 낫거든 내가 낭만적으로 응 뜯어지는 것처럼 기억해놨다가 다시 여기서 약간 형 질척거려서 박수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어 뒤끝 작년 추억원들한테 말 좀 잘해서 아직도 제가 낭만적으로 보이니까 엄마도 나 아직 제가 범을 못 봤어요 엄마 봄 없어요? 응 엄마랑 같이 전하고 서진이가 애기네 엄마도 같이 전하고 그리고 프레임이 너무 많은데 네 엄청 예뻐요 기분은 서진이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면 예쁜 아미실 때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됐어 네 먹어라 밑에 걸로 갈게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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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죠? 멀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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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될까요? 멀레 이렇게 해야 괴 ede main 으으읐 으헝 저거 왜 안 두려워. 위치에 푸셨죠? 여기 진짜 안 아파요. 저기는 이제 방문을 할 것 같아요. 더운 날씨에 모두가. 자 액션. 아유 씨. 경찰 빨리 오라고. 전 여기까지입니다. 넷 둘 하나 액션. 아유 씨. 아유 씨. 예 오케이네. 오케이네. 여리야? 여리 오케이네. 라이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